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세 번째 상담은 어떤 상담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제가 경매 투자를 좀 해보려고 좀 이것저것 분석을 하고 있는데 권리 분석에 좀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그중에 1순위가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배당 요구를 안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아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 이슈 시그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의 순위를 결정하고 선순위 임차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통화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물건의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에 등기부상에 보면은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제가 그랬죠? 시간 순으로 배회를 해보면 됩니다. 시간 순으로. 그런데 말소 아까 말씀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물건이 경매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나오기 위해서는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 한번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먼저 돈이 필요하면 근저당.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은행에서 이 채무자금 소유주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건 이 소멸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더 빨리 대학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대학력. 대학력이라는 건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임차인을 바로 우리는 선순위라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로 나가는 물건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선순위 임차인이 돈이 얼마 이 보증금이 대학력을 갖췄다는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가장인가 이 부분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채무자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물건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채무자금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1억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권에서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15년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금 소유주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겠죠. 그런데 7천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8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은행권에서는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LTV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일어났겠죠. 대출이 8천만 원이나 해줬다는 소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줬겠죠. 그래서 가장이라는 부분 보증금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이 얼마인가 얼마인가라는 부분을 알려고 할 때는 은행에 가면 우리가 어때요 낙찰자 입장에서 가면 요즘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이 임차인이 아까 그랬죠. 대학력 전입신고했을 때 전입신고했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5년이니까 근저당이 13년이었다라고 하면 13년 당시 당시 보증금은 어느 정도 했는가 그럼 어때요 월세로 했을 때와 전세로 했을 때 그럼 전세로 했으면 어때요 전체적인 월세 부분이 없겠죠. 아닌데 이분이 계속 소유주한테 매월 월세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가장인가 진성인가 이걸 먼저 알아보기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액은 유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할까 합니다.